쏘가리 사랑해 하트뿅 푹신해 안녕하세요 쏘영이에요 오늘은 식용테이프를 먹어볼거에요 어릴때 많이 먹고 놀았어요? 구독,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, 감획은 주연 Dava 뱁뱁 음무쌈 해봅시다 밥 뱁뱁 뱁뱁 달걀같은데 달지않아 그리고 묘하게 껌같은 맛이 있어 달걀조각 설탕 달걀조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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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하트 모양이야 쏘가리 사랑해 하트 마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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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고 송하 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푹신해. 푹신해. 양파 모짜렐라 이거 먹는거 아니야? 이건 먹는거 아니야 진짜 맛있다 제가 여러분이 고기를 잘 못하는거 같아요 지금 이 소금이 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고기는 잘 못하는거 같아요 그리고 이 소금이 너무 맛있어 뜯어먹는거 같아요 이 소금은 다진거에요 다진거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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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금은 다진거예요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을 이야기하지만 이 소금은 다진거예요 이 소금은 다진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집에 테이프있다고? 이런거 막먹는거 아니야 요거말고 식용테이프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가우나 랩 랩 랩 랩 랩 랩 이거 맛있네요 맛이 녹는 비닐맛이에요 단맛은 없어 근데 뻥튀기처럼 자꾸 손이 가는 맛이야 맛은 뻥튀기맛이야 정확해 맛은 뻥튀기맛이야 오늘 식용테이프를 먹어봤는데요 어땠어요? 속이 확 풀리지 않아요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